조기종재 37대 집행부가 핵심 종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남산열함곡 마엘 부처님과 관련해서는 조성과정이나 쓰러진 이유 등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 가운데 1,330년 지진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할 뿐인데요. 열함곡 마엘 부처님의 조성과 지진 또 발언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 샌드아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토함산 석굴암 조성에 참여한 미로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석장입니다. 경주남산 남쪽을 산책하다 부처님 뜻이 서랍을 가 멀리 떨어진 곳에도 전달되기를 발언하며 먼 훗날까지 중생들의 귀처가 될 부처님을 조성하겠다고 결심합니다. 3년간 홀로 기도를 하며 열한곡 마엘 부처님을 조성한 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어느 날 누워있는 미로수를 발견한 쌍심지는 마엘 부처님을 지키겠다고 눈물로 결심합니다. 서액에서 온 석장 쌍심지는 수많은 세월동안 열함곡을 지켰고 마엘 부처님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귀처여 기도처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젊은이들이 열한곡 트레킹을 하다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위는 살아있는 듯 보였고 손의 감촉도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낙엽과 흙을 쓸어내리자 커다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엘 부처님이었습니다. 열한곡 마엘 부처님은 5cm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의 어떤 재해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져 있지만 신라인들의 원과 석공의 어떤 장인의 서원들이 거기에 천 년 동안 그걸 보호하고 지켜서 오늘날까지 왔을 거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조교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 정책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중 열한곡 마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관련한 샌드아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샌드아트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재미있고 사람들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5분 15초 분량의 경주 남산 열한곡 마엘 부처님 이야기 영상은 조교종 홍보국 유튜브를 비롯해 btm 불교TV 등 불교계 방송사 TV와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 넘어지면 천 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서원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세움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떤 세월이 흘러가도 무너지지 않는 불교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천 년을 세워서 미래 천 년으로 나가자. 조교종 미래본부는 이번 샌드아트 영상 개발을 시작으로 천 년을 세우다와 관련한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m 뉴스 남동우입니다.